안녕하세요. 죄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3만원 위에만 있으며 최대 21%를 지급하는 ELS가 있습니다. 발행어음까지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재테크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강남의 부자들은 절대적으로 한 종목의 한 상품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저금리와 고금리 상품을 보면 결과적으로 고금리는 변동성이라는 것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하이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삼성전자 같은 것을 몰빵해놓고 그냥 묻어두면 오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올인했을 경우에는 안 봐도 뻔합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하면 이미 늦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투자 상품들 중에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타미당 7입니다. 타미당 2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스닥 커버드 콜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타겟 커버드 콜 비슷한 나스닥 커버드 콜과 타미당을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품을 선호하시는지가 답이 나오게 될 텐데 자 보세요. 타미당 2호 같은 경우에는 10.8%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측면에 볼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커버드 콜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주식의 상승을 추구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폭락장에서 0.14를 하락하겠느냐 혹은 2%나 1% 이상을 하락하겠느냐의 차원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10%만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성향인지를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타미당 7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오늘은 ELS, ELB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저금리이다 보니까 확정금리를 주는 ELS, ELB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확정금리와 그 변동성의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고위험도 아니고요. 너무 저위험도 아니지만 그 사이에 적당한 수준의 금리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ELS는 원금이 손실 가능한 부분, ELB는 원금이 보존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좀 더 낮은 측면이고요. 금리가 조금 더 높다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요. KB에서 나온 이번 주에 가능한 ELS, ELB입니다. ELB는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피가 평가일에 103%, 103, 103, 103, 103, 103 총 3번, 3번, 6번의 평가일 동안 103% 위에만 있으면 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를? 연 6.1%를 생각보다 금리가 높죠. 코스피가 빠지면 돈을 안주고요. 코스피가 3% 이상 설정일 기준으로 3% 이상 형성되어 있으면 연 6.1%를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ELB를 선택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은요. 코스피가 현재 많이 빠졌죠. 그래서 2500 수준이니까 3년, 만기가 3년입니다. 3년 동안의 평가일에 3%는 오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폭망입니다. 이렇게 감으로 의존해서 ELS를 선택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많은 손해를 보셨어요. 왜냐하면 얘는 다행히도 원금 보장이기는 하지만 최소 원금은 보존이긴 하지만 3년 동안의 이자를 0%로 준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원금 보장일까요? 그건 아니죠.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되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돌려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3%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어떤 산업이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며 코스피가 현재 조정받는 구간이긴 한데 어떤 포인트로 반등할 것이며 가능성은 있는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반등을 해줘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하이닉스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산업으로서 인비디아가 계속 올라주면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치고 있는 국면인데 현재 시점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본인 나름대로의 평가와 분석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3년이 지났을 때 이게 상환이 안 돼서 만약에 원금만 받았다 혹은 손실이 났다 손실이 안 납니다. 이 상품은요. 그럴 경우에 후회가 없어요. 내가 시장을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라고 납득이 가능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3년 내에 3%는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는 것은 절대 비추다라는 겁니다. 본인만의 생각과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배경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ELB입니다.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고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500% 이상시 삼성전자가 500% 이상시 연 5.01 500% 미만시 연 5% 이 뭔 장난스러운 얘기냐 하겠지만 ELS와 ELB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기초자산이 바로 삼성전자인 거죠. 삼성전자의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지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500%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50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정금리는 5%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맹점은요. 결과적으로 중개형 ISA의 특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KB를 통해서 ISA를 가입하면 특판 형태로 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죠. ISA를 처음 시작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매우 적합한 상품이고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5%를 확정적으로 주게 되는데 단 ISA는 처음 가입하신다고 하면 2천만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2천만원 내년이면 4천만원 그 다음에는 6천만원 이렇게 한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몇 년 지났다 라고 하시면 가입 한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죠. ISA 계좌는 당장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요.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한투 라인업입니다. 한투가 ELS가 전통적으로 좀 강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11월 7일까지 청약 가능한 상품이 ELB는 없어요. ELS만 나와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꼽아 봤습니다. 자 59의 스텝다운 형태고요. 기존 아산이 LG화학과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 16.4%를 주는 상품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 없이 얘기해서 다 나오는데 3년 동안의 만기고요. 총 6개월에 6번 동안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90, 85, 80, 75, 70, 65, 4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이닉스와 LG화학이 4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혹은 중간중간에 평가일에 90% 위에만 있으면 85% 위에만 있으면 80% 이상만 있으면 즉 무슨 말이냐면요. 80%를 예를 들면 얘가 20%만 빠지지 않으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환이 안 되고 연기가 되면 금리가 높아지면서 상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 회차 2년 반이 지났을 때 65라는 숫자는요. LG화학과 하이닉스가 65% 이상만 있으면 즉 35% 손실만 아니면 확정된 금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연 16.4% 높은 금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4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확정된 금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옛날에는 전통적인 투자 대안이었어요. LG화학과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점에서 약간 도정받다가 이렇게 있는 측면이니까 하이닉스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은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차런지 최근에 트렌드에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이차런지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차런지들이 보통 지금 힘을 못 쓰고 이런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60%가 더 빠져야 손실입니다. 이해 되시죠? 이미 100만원 하던 주식이 30만원인데요. 30만원에서 60%가 더 빠져야지 손실나는 구조예요. 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가 여기 형성된 주가에서 지금 한 20만원 정도 하죠. 60%가 손실나면 손실나는 구조인 건데 60% 손실이 얼마입니까? 4, 2, 8. 8만원이 가게 되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8만원 이상에만 있으면 연 10.4%를 주겠다는 게 산투의 ELS의 가장 베스트 픽입니다. 미래색 같은 거는 약간 좀 걸러야 될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구조가 일단 복잡해요. ELB입니다. ELB는 뭐라고 그랬죠? 원금이 보존되는 상품입니다. 나가오콜이에요. 나가오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정 범위를 주는데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조건이 또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인지 볼까요? 나가오콜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미발생됐을 경우에 즉 무슨 말이냐면 100에서 130 이하입니다. 이거 항생지수죠. 항생지수가 설정된 값으로부터 130% 안에만 있으면 확정된 금리를 주겠다는 거고 연 21%나 준다고 합니다. 많이 주긴 하죠. 근데 홍콩지수의 변동성은 3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로 넘어갔다. 나가오콜이 발생했다. 그러면 1%만 줍니다. 위로 넘어갔다. 1%만 주는 거고요. 여기 30% 주는 거고요. 발생하지 않았다. 미발생 100% 이하는 원금만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이거는 사실은 30% 안에서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가격 상승률을 70%만 주잖아요. 실제로 30%가 오르면 70%만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곱하면 21%가 되는 겁니다. 벌써 치사하죠? 30%가 넘어가면 1%만 주고요. 30%를 안 넘어가고 주가도 100% 이하면 원금만 주겠다. 여기 보면 원금만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요. 홍콩지수가 오르면 좋죠. 기본적으로 올라야 좋은데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안 좋은 거예요. 꼬로우션 매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 이런 상품은 홍콩이 오르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돼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아주 피곤한 상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좀 걸러주시면 좋겠고요. 올라도 안 올라도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피곤한 상품이에요. 그리고 키움은요. 이번 주에는 ELB가 없습니다. 보통은 무조건 ELB가 5%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ELB가 없어서 키움 이번 주는 저는 사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없습니다. 보통 지수가 섞여 있고요. 니케이도 혼란스러운데 항생까지 섞여 있고요. 니케이 혼란스러운데 코스피 섞여 있고요. 항생 혼란스러운데 유럽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입니다. 삼성전자가 포인트예요. 보시면 조건을 또 줬습니다. 90, 90, 85, 85, 85, 85, 80, 75입니다. 낙인이 55%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5만전자잖아요. 5만전자. 5만전자인데 55% 이상에만 있으면 연 8.7%를 주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였다면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높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45%가 더 빠져야 손실나는 구조예요. 3만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물론 기초지수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수는 사실 45%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스피가 2500이잖아요. 반토막인데 1250이 갈리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 희박해요. 물론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될 텐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결과적으로는요. 여기서 있으면 절대 추천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만9,200원에서 총 6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공 위에 있으면 6개월 내에 90% 이상에 있으면 5만3,100원 위에 있으면 금리를 주고요. 90% 이상에 1년 동안에 위에 있으면 금리를 주고요. 1년 반대 5만원 2년째 5만원 2년 반째 4만원 4만7천원 위에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4만4천원 이상에만 있으면 확정된 금리 연 8.7%를 나눠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구간은 55% 이상 즉 3만2천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26.1% 총 3년이잖아요. 그래서 8.7,8.7,8.7 해서 26.1%를 동시에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3만2천원 내려갈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품이 좀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타가 사실 ELS 쪽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었었는데 상품들이 최근에 괜찮게 나오면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4만 아니 3만2천원 밑으로 하위에 있을 경우에 여기 구간에서 폭망해서 3만2천원을 하위했다. 그러면은 마지막 조건에서 4만4천원까지는 올라와줘야 손실을 안 보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상품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섞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을 ELS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8.7% 같은 거는요 은행예금이 지금 3%잖아요. 거의 3배에 가까운 금리입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을 아끼는 거거든요. 혹은 한 번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손해본다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3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상품 선택은 여러분들의 판단이긴 하지만 저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3선원자가 또 올라가면 또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3만2천원이 아니라 3선원자가 또 올라가게 되면 한 3만5천원 3만7천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3만2천원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자 분산 투자 핵심이고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분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이 빠졌거나 아니면 돈이 생겼거나 뭘 할지 모르시겠다 하실 때는 자 한투의 발행험입니다.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적립식으로 하실 경우에는 연 4천8이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예치를 하겠다라고 맡겨놓으실 경우에는 연 3.75는 줍니다. 은행예금 지금 3.15 거든요. 조건을 달아야 3.13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75의 메리트를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토스를 통해서 하면 한투 바로 들어가면 3.75 토스를 통해서 하면 6개월에 6개월의 4%입니다. 자 그래서 열의자금 6개월만 굴리실 분은 이렇게 발행험도 괜찮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투자상품에 그냥 고민 여러가지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